내 소식 친구야 내게 허락된 시간이 이젠 다 되어 가나봐 안 잊지 말아줘 차라리 그녀가 모르게 아무런 슬픔도 남기기 싫어 연락이 타도 울 수가 없을 거야 이제는 다른 세상에서 그녀를 만나서 나에게 묻거든 그저 난 잘 있다고 대답해줘 이제야 알겠어 그녀가 내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녀가 닿는 발목에 아무도 그녀가 닿는 발목에 모르게 흩어놓아줘 가끔씩 오가는 그 모습만이라도 그 길에 남아 볼 수 있게 약속해줘 약속해줘 지켜준대요 그녀를 부탁해 그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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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